2등급이 되면 이제 쇼팽의 피아노 주곡도 들을 수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러겠죠 들을 수 있기는 다 들을 수 있죠 이게 저희가 이거 영상 만들면서 누구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애플 제품 빨아준다고 해서 애플에서 뭔가 우리한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풀레인지의 오디오 칼럼시트 주기표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제품은 화제의 제품이죠 에어팟 프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삼성의 신제품인 버즈 플러스하고 에어팟 2세대하고 아무래도 그 둘이 이제 가격이 비슷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비교를 해봤었고요 본 게임은 버즈 플러스하고 에어팟 프로가 본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동등 비교죠 가격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격적으로는 동등 비교는 아닌데 성능상으로는 동등 비교라고 비슷한 비교라고 생각을 해요 유사한 성능이나 유사한 버전 끼리 비교했을 때 삼성하고 애플은 애플 게 조금 더 비싸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에어팟 프로에 대한 리뷰 소개 및 리뷰 테스트 시간인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즈 플러스하고도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 버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착용감이 너무 떨어진다 뒤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하우징도 좀 더 두툼해진 것 같고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어팁이라고 하죠 이어팁이 생겨서 착용감이 향상이 되고 새어나오지 않고 많이 전달이 되는 충실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뭔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까지 잠깐 끊고 그러면 자 음악 들을까요 이제 바로 음악 들어야죠 네 바로 시청해 보시죠 저희는 음악을 듣고 특별히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악 음질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기준대로 음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질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저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의 평가를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그 구형은 진짜 콩나무 시루 같았거든요 얘는 뭔가 이제 뭔가 외계인처럼 생겼다고나 할까나 우주선처럼 생겼다고나 할까나 아무튼 좀 더 뭔가가 있어 보여요 음표처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음표 좋네요 음표를 이제 콩나무 때까지 주로 하니까 일단 제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완벽해요 최근감이 이제 드디어 좀 완벽해졌어요 소리가 새어나간 느낌 소리가 새어나간다는 느낌이라는 것은 소리가 이제 가볍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제일 상단에 고음부부터 저음부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하고 에어팟 이 세대하고 비교를 하자면 에어팟 이 세대는 소리가 너무 새어나가는 게 그냥 들으면서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볍죠 근데 얘는 굉장히 소리의 밀도 라든지 매끄러움 이라든지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음질이 금방 느껴져요 갤럭시 버즈를 놓고 거기에 준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에어팟 이 세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굉장히 칭찬을 했던 입장인데 갤럭시 버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동등한 수준이 이제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 그 여성 보컬 같은 거 들었을 때 그 고음부에서 이런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여자 목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하이햇을 이렇게 두들기는 느낌이라든지 클리어하고 투명한 느낌 이런 느낌이 에어팟 이 세대보다는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 가장 선명함으로 EQ를 설정했을 때가 예컨대 한 10 이라면은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나와준 수준에 한 그 정도는 그냥 나와요 전대역이 풍부하면서도 해산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 잡지 소리가 된거죠 아직 안 들어보셨죠 네 아직이요 잠깐 귀에만 껴줘서 전 아까 들어봤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시죠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는 다 들어본거에요 아까 솔직히 전에 들었던 버즈로 들었던 곡으로 한번 똑같은 걸 한번 들어볼게요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확실히 버즈하고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 구형하고도 구형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시차 없이 들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게 지금 에어팟 프로는 중역은 중역대로 잘 살아있으면서 고역도 좀 더 선명해지고 저역이 좀 더 다이나믹이 좋아지면서 전체 이음새가 버즈 플러스보다 훨씬 좋아해요 자연스러워요 기본 상태에서도 고음, 중음, 저음역대의 밸런스가 상당히 낮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음질이라는 걸 평가하실 때 선명도 아니면 저음의 양감 저음이 빵빵하게 잘 느껴지면 와 이것도 음질 좋다 그리고 저음이 좀 빈약하더라도 고음이 선명하게 나오면 선명해서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만 판단을 하면 안되고 고음, 중음, 저음이 다 볼륨감이라든지 정보량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그런게 다 밸런스가 다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게끔 전문적으로 잘 튜닝이 되어서 나온거죠 그렇죠 수평 피아노 치고 이러잖아요 오케스트가 나오고 이제 독주가 제가 이제 연주 표현을 못하지만 그게 막 피아노가 들어가면 사실 이어폰을 듣기 어려운거에요 거기에 굉장히 빠르고 전 대역을 움직이는 피아노가 움직이는데 들려요 그게 구분이 잘되고 소위 아티큘레이션이다 그 하나하나 구분되는 음절이 다 구분이 되면서도 피아노 특유의 하모닉스 있죠 배음이 쭉 번지고 짧게 번지고 바로 페달이 끊기에 따라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아주 구분이 잘되요 버즈 플러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피아노 곡을 그정도 표현해주면 이거는 공간의 표현이나 이런건 제가 얘기했지만 하이파이 스피커랑 비교할게 아니지만 굉장히 해상도와 어떤 음질을 풀어내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 EQ 모드 하나로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저음 강조 플러스 풍성한으로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기는, 가장 재미있고 두가지 모드가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그냥 풍성한 모드 하나로만 들었을 때 에어팟 프로하고 가장 유사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에어팟 프로가 좀 더 낫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중고음에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되게 생각보다 좋다 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게 얘는 풍성한 모드에서 그가 오비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 모드로 비교를 하면은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얘가 가격이 W 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낫다 라고 평가는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얘가 10점이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9점이면 얘가 한 8점 정도는 된다 그래도 거의 그래도 근접하게 소리를 낸다 근데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종 저음이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갤럭지 버지로 하는 게 좀 더 낫다 나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